, 제가요. 이번 앨범 정말 눈물 많이 흐린 것 같아요. 진짜요? 그게 혹독한 작업이었습니까? 아, 그러니까 그렇다기 보단요. 아무래도 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녹음실 오랜만에 다시 들어가니까 긴장하고 겁먹는 게 되게 크더라구요. 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 때문에 녹음 시간이 살짝 딜레이 되고 그런 적도 많아요 제가 콧물도 흘리고 코도 막히고 이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은근히 우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밥 먹었던 힘도 다 빠지고 또 밥 먹어야 되고 되게 막 시간 딜레이도 되고 그래서 이번 앨범은 특히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 그만큼 힘들었다 열심히 준비했다 이런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